안녕하세요. 8년 5분정기 판변티비의 반경영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8년 5분이사 워크아웃 표시와 채권액의 작품 작건입니다. 청구일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79-330 판결입니다. 이 작가는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고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 협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상고했다가 상고 기약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이 지능기업이라는 회사가 워크아웃을 개시를 합니다. 워크아웃을 개시를 하면 채권자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어떻게 존속시킬 건지 아니면 파산으로 갈 것인지를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지능기업은 원고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능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자율협약 위반을 이유로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연대보증 채무가 있었던 건 맞는데 자율협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워크아웃 전단계인데 전단계에서 이 원고가 참여를 했다가 그 자율협약 위반을 이유로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니까 피구채권자협의회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공여액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보고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의격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원고의 의격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여기에 대해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협의의 의격 취소를 구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격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우리 워크아웃 절차에 관한 법인데요. 문제는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워크아웃 개시 이전에 있는 사유에 한정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지금 워크아웃이 실시가 된 다음에 원래 채권자였는데 실시된 이후에 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했다 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럴 경우에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워크아웃 절차에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협의의 의결에 구속되는 등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상하지 않나 이게 아니라 존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관리 절차 개시하기 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시 이후에 다툼이 생기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진흥기업,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진흥기업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협의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게 대본의 판단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고 측은 이게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부과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즉, 원고는 진흥기업이 합리적 근거 없이 다툼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소송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다툼이 존재하는 이상 의결권을 제한하는 의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워크아웃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도 나왔고 또 앞으로도 종종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길래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